1. 다음 면소 반응식 중 발열량이 가장 큰 것은 3C 플러스 오이 COE 2. 일반적으로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하여 어떠한가? 4. O의 함량이 많고 H의 함량이 적다 3. 다음 중 BLEV 현상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4. 과열 상태의 탱크에서 내부에 액화 가스가 분출하여 기화되어 착화되었을 때 폭발하는 현상 4. 다음 중 유량 조절 범위가 가장 큰 오일 버너는 3. 고압기류식 5. 수소의 연소화 한계는 4%이고 연소상 한계는 75%에다 수소가스의 위험도는 얼마인가? 3. 17.75 6. 연도의 끝이나 연도라부에 송풍기를 설치하여 연소가스를 빨아내는 방법으로 로안이 항상 부합이 되는 풍풍 방법은? 4. 2인통풍 7.CH4 45%, HE 30%, COE 10%, OE 8%, NE 7%로 구성된 혼합기 채연료 1, 3이 있을 때 이 혼합가스를 6, 3의 공기로 연소시킨다면 공기비는 약 얼마인가? 2. 1.3 8. 액체 연료를 분석한 결과 그 성분이 다음과 같았다. 이 연료의 연소에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1, 10.9 9. 연도립구의 온도가 200, 출고 온도가 31 대 배출가스의 평균 온도는 약 몇인가? 2. 90 10. 다음 연료 중 발열량이 가장 큰 것은? 2. 프로판 11. 수소 1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몇 3인가? 3. 5.6 12. 중유의 분무 연소에 있어서 가장 적당한 기름방울의 평균 입병은? 3. 50 13. 연료의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되는 그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분해나 산화하기 쉬운 탄화수소는 그 흐름을 적게 발생시킨다. 14. 온기와 혼합시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3. 1. 산화탄소 15.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어느 열기관의 출력이 2,800이고 연료 소비율이 매시간 1,300일 때 이 열기관의 여료율은 약 몇 퍼센트인가? 1, 28 16. 연료를 연소시키는 경우에 공기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공기비가 클 경우 연소실 내에 온도가 올라간다. 17. 고체 연료가 갖는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일설비비 및 유지비가 저렴하다. 18. B-CU 100L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몇 CO2인가? 3. 3 19. 연료유에는 여러 목적 때문에 각종 첨가제를 가한다. 다음 중 연료를 첨가제의 종류와 약재가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2. 세탄기양상제-유호두화암물 20. 어떤 보일러의 효율을 산출하기 위한 측정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이 경우의 효율은 약 몇 퍼센트인가? 2. 61 21. 다음 중건도가 0일 때의 상태로 적합한 것은? 4. 포화액체 22. 열기관의 실제 사이클이 이상 사이클보다 낮은 열효율을 가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정이 가역적으로 이루어진다. 23. 진기터빈의 36일 진기를 공급하고 있다. 터빈의 출력이 304이면 터빈의 진기 소비율은 몇 인가? 2. 4.32 24.2를 열로 바꾸는 것도 이것의 역도 가능하다는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 법칙은 이 연료학 제1법칙 25.5일의 법칙을 나타내는 식으로 오른 것은? 3. PVC 26. 디젤기관의 열효율은 압축비, 차단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4. 가 증가하고 가 감소할수록 열효율이 커진다. 27. 부피가 일정한 공간 내에서 공기 10일 온도 20에서 100까지 가열하는 경우 내부에너지 변화량은 몇 인가? 2. 568 28. 진공압력 740는 절대 압력으로 몇 인가? 2.67 29. 탱크 내에 900의 공기 20이 충전되어 있다. 공기 1을 뺄 때 탱크 내 공기 온도가 일정하다면 탱크 내 공기 압력은 몇이 되는가? 3. 855 30.430K에서 500의 열을 공급받아 300K에서 방열시키는 카르노사이클의 열효율과 일량을 옳게 나타낸 것은? 2. 30.2% 151 31. 다음 중 이상기체의 등원 과정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것은? 4. 6032. 압력 700 온도 250인 공기가 축소 마이너스 확대 노질에서 가역 단열 팽창할 때 노질 목에서의 공기 속도는 약 몇 인가? 4. 41833. 진기 사이클의 효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2. 배출되는 진기의 온도를 높인다. 34. 클라우시우스의 부등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4. 35점 어떤 이상기체를 가역 단열 과정으로 압축하여 압력이 P1에서 P2로 변하였다. 압축 후에 온도를 구하는 식은 1. 36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200의 이상기체를 300K에서 600K까지 가열한다면 엔트로피 변화량은 약 몇 K인가? 2. 139.1 37점 가솔린 기관의 이론 표준 사이클인 오토사이클의 4가지 기본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정확 가열 과정 38점 압력 500, 온도 322 공기 3을 일정 압력으로 최적을 1위까지 압축시키면 방출된 열량은 약 몇 인가? 4. 89,039점 가열 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동일한 압력에서 건포화 증기의 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갖는 증기 40점 랭킹 사이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보일러의 가열 온도를 높인다. 41점 큐폴라 상부의 배기가스 온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어떤 온도계가 가장 적당한가? 2. 열전대 온도계 42점 밍밸런스 10 압력계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이 압력원에 가깝도록 계기를 설치한다. 43점 열기 전력에 의한 재배 효과를 이용한 온도계는? 2. 열전대 온도계 44점 그림에서와 같이 탱크에 물이 들어있다. 탱크 하부에서의 압력은 얼마인가? 2.352 45점 온도 측정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색을 이용하는 비교 측정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눈부신 황백색이라면 이에 대한 온도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3,500 46점 부르동간 압력계는 어떤 압력을 측정하는가? 2. 게이지 압력 47점 전자위량계는 어떤 유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가? 3. 도전성 유체 48점 관로의 유속을 피토관으로 측정할 때 만오미터 수주의 높이가 1이었다. 이때 유속은 약 몇인가? 3. 4.43 49점 보일러의 자동 제어에서 제어량 대상이 아닌 것은? 4. 급소 온도 50점 미켈, 망간, 코발트 등의 금속 산화물 분말을 혼합, 포결시켜 만든 반도체로서 전기저항의 온도에 따라 크게 변화함으로 응답이 빠른 감열소자로 이용할 수 있는 온도계는? 2. 서미스터 51점 온소가스 중에 5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2. 밀도식 52점 면적식 유량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정도가 아주 높아 정밀 측정이 가능하다. 53점 부자식 액면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습기가 있거나 전극에 피측정체를 부착하는 곳에서는 사용하기가 부적당하다. 54점 프로세스계 내 시간 지한이 크거나 외란이 심할 경우 조절계를 이용하여 설정점을 작동시키게 하는 제어 방식은? 2. 캐스케이드 제어 55점 액주식 압력계에 사용하는 액체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 정도가 클 것 56점 조계선 분건분석계에서 고유 흡수 스펙트럼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한 것은? 4. 257점 모세관의 상부의 보조 구부를 설치하고 사용 온도에 따라 수온의 양을 조절하여 미세한 온도차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는? 4. 베크만 온도계 58점 그린과 같은 경사 압력계에서 P1-P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4. PL-P 59점 다음 중 가스의 비중을 이용하는 가스 분석계는? 4. 밀도식 CO2계 60점 다음 중 와류식 유량계가 아닌 것은? 4. 전자 유량계 4과목 열설비추금 및 안전관리 61점 큐폴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대량의 샘물을 얻을 수 있다 62점 보일러수에 관계되는 탄산염 경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탄산염 경도 값에서 비탄산염 경도 값을 뺀 값을 경도라고 하며 그 값이 높을수록 보일러수에 적합하다 63점 보일러 급수의 탈기법 중 물리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 라황산화트륨을 보일러 급수에 첨가하면 탈산소가 이루어진다 64점 내벽은 내화벽돌로 두께 220, 열전도율이 1.1, 중간벽은 단열벽돌로 두께 9, 열전도율이 1.2, 외벽은 붉은 벽돌로 두께 20, 열전도율이 1.8로 되어있는 노벽이 있다 내벽 표면의 온도가 1000일 때 외벽의 표면 온도는 약 몇인가? 2. 124 65점 보일러 부속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절탄기란 연료공급을 적당히 분배하여 완전 연소를 위한 장치이다 66점 다음 중 급수 중에 불순물이 직접 보일러 과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4. 유지 67. 영계성 제각무의 용강이나 광제가 접촉되는 부분에 사용하는 내화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마그네시아질 내화물 68. 두께 10 인장강도 42의 연강판으로 8의 내압을 받는 원동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안전율을 사로 한다면 원통의 내경은 면로 하여야 하는가? 3. 2500 69. 다음 중 대차를 쓸 수 있는 가마는? 4. 셔틀 가마 70. 내경 600 반력 8의 두께 10의 얇은 두께의 원통 실린더에 가스가 들어있다면 원주 흥력은 약 몇 2인가? 1.4 71. 금속 공헝로의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연소용 공기의 어혈을 곧바로 방열시킨다 72. 허용인장 흥력 12 두께 CD의 강판을 160V 흥마대기 용접이음을 할 경우 그 효율이 80%라면 용접 두께는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42. 73. 터널 가마의 레일과 바퀴 부분이 연소가스에 의해서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이 샌드시일? 74. 방열류체의 전열류니트 수가 3.2이고 옴도차가 96인 열교환기의 전열류율을 일로할 때 LMTD는 몇인가? 3. 상상식 75. 추결식 반사로를 사용하여 선차를 이용해 정련하는 방법으로 시멘스마팅법이라고도 하는 것은? 3. 평노 76. 보일러 수 중 알칼리 용액의 농도가 높을 때 응력이 큰 금속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가성취화 77. 진기 보일러에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안전벨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 개만 설치해도 되는 전열면적의 기준은? 3. 500 이하 78. 배관 도면상의 그림과 같은 표시는 어떤 종류의 벨브를 의미하는가? 2. 체크벨브 79. 온도의 급격한 변화, 불균이란 가열냉각 등에 의해 로제의 여릉력이 생겨 균열이 생기거나 표면이 갈라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1. 스폴링 80점 다운 중 터널류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11. 스폴링